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1일 조명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대략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제 제가 윤석열의 배수진 이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보니까 그 시간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만나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인 그러니까 주로 지금까지 갈등 양상을 벌이던 게 김한길 전 세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을 영입하는 문제 가지고 갈등을 벌였고 그 다음에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총괄하는 본부장 이런 걸 두느냐 안 두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직능별 선대본부장을 두느냐 이런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아마 양쪽 간에 합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합의는 주로 권성동 지금 사무총장 전 비서실장이 아마 여기저기 오가면서 협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김종인 전 의원장은 아니 그 국민화합위원회 같은 거 그 기구 설치한다고 화합이 통합이 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병준 전 의원장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여하튼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고조돼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매체들을 보면 김종인 전 의원장을 배제한 플랜 B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플랜 A만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김종인 전 의원장을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플랜 B도 당연히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오전 상황은 그렇게 되고 나서 윤이석 전 공부특보가 나와서 무조건 25일 날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노선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어제 그저께 김한길, 김병준 이 두 사람의 영입은 난 무조건 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최후 통첩식으로 해놓고서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평가를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본인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김종인 전 의원장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김종인 전 의원장 사무실에서 만난 건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를 같이 간 거죠. 동행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어떤 리더십의 한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느낌입니다. 김종인 전 의원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뉴스원이라는 데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교수와 함께 와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권성동 전 비서실장하고 만났을 때는요. 만남 자체를 부정했을 정도입니다. 거짓말이죠. 만남도 사실인데. 그 정도로 자기의 불만을 만남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드러냈었는데 이번에는 김병준 교수와 함께 왔다. 이렇게 본인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우선 이항수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김병준 전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에 선임되는 것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동안에 윤석열, 김종인 간의 최대 쟁점이 김병준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의원장하고 함께 간 거죠. 그럼 함께 가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의 과거 경험 같은 걸 종합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김병준 사이의 저는 서열을 정리해줬다. 쉽게 얘기하면 김병준 교수가 같은 비대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같은 비대위원장 출신인데 그 같은 비대위원장 출신 간의 서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병준 교수가 가서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일종의 충성맹세. 그런 걸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돼서 윤석열 후보의 입회하에 김종인, 김병준 이렇게 해서 서열이 확실하게 정리됐고 왜냐하면 김종인은 총괄선대위원장 여기는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서열을 확실하게 정리했고 김병준 교수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동안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비토하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대신 그러면 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던 것을 일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 정도로 마음이 누그러져서 양보를 했으니까 그것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딜이죠. 이걸 성사시켰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어제 대략 결론난 거 보니까 임태희 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회의원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마 추천을 한 모양인데 이 사람을 그냥 여러 본부장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총괄상황실장으로 임명하는 걸로. 그러면 이거는 경선 캠프 때 장재원 의원이 했던 자리거든요. 총괄상황실장. 그러니까 뭐든지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 그러니까 이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왔던 겁니다.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총괄본부장 한 사람을 둬서 사실상 전권을 본인이 갖겠다는 거죠. 그거를 일정 부분 윤석열 후보가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천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걸로. 이렇게 돼서 한 발씩 양보안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사람 더 남죠. 김한길 전 세정치민주연합 대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그런데 어제 이항수 수석대변인 말에 따르면 처음부터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아마 김한길 전 대표에서 방송에 나와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뭐 국민통합위원회 든다고 통합이 돼요 기구만 있어. 그 내용이 문제지. 이거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비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문제도 해결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봤더니 오늘 오후 2시에 김한길 전 대표 사무실이 동부지천동에 있는 모양인데 그 사무실로 윤석열 후보가 찾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주문 내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동안 김한길 전 대표 내지는 국민화합위원회 이런 데에 보여준 반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찾아간다고 봅니다. 자 김한길 전 대표는 후보 직속으로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후보 직속으로 국민화합위원회 이런 걸 아마 설치할 모양인데 그 국민화합위원회의 우연장을 맡는 걸로. 여기는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세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니까. 국민의힘과 어떤 진영 이런 걸 떠나서 그 자리를 맡으면 결국 국민통합 국민화합 이런 거에 상징성을 갖는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 기구만 만든다고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보가 직접 가서 오늘 오후 2시에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나서 자 앞으로 국민화합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걸 어떻게 어떻게 이끌어간다 하는 부분을 아마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주문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도 내가 주문한 내용을 후보가 성실히 지금 집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또 충족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일종의 지침 이런 것을 오늘 실행하러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나러 간다. 이것도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동안에 좀 이렇게 꼬였던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고요. 물론 그 근본원인은 배수진을 치고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서 가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가 됐을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정치적 시험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그 시험대를 처음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통과해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 그건 아주 미세한 정도의 조정이 남았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저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굉장히 비토를 했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 장제원 의원 문제는 아직 펜딩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런급 얘기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그것보다 좀 체급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큰 장애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하튼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결별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큰 시험대에 올랐던 윤석열 후보가 어제 본인이 직접 김병준 교수와 함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큰 틀에서 다 합의를 이뤘다 하는 것은 상당한 협상능력과 어떤 아이디어 그래서 이 리더십의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 그건 난리입니다. 쇄신론 어쩌고 하고 나부터 바뀌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본인 때문이지 무슨 선대위 때문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후보가 자꾸 책임을 회피하면 그러면 선대위 구성원들도 참 난감하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뻔히 아는데 그거를 대책을 못 세우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직접 부딪혀서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게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정치 초자 아닙니까? 초자 이 초자로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방법론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제 실제 성과로서 드러난 것 아닌가 그리고 오늘 김학일 전 대표를 만나서 거기서 또 국민화합위원회라는 것과 같이 그런 거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같이 협의하면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윤희석 전 공포특보가 얘기했듯이 25일 전 25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 아닙니까? 그때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있는데 늦어도 25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선대위가 발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와중에 어찌 보면 극한 갈등까지 보이던 김종인 전 의원장과의 문제 이견 이런 것들을 후보가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부딪혀서 해결을 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게 첫 정치적 리더십의 시험대다 이런 평가를 온갖 언론 매체에서 했는데 그걸 제대로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해서 오늘 그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